한참을 먹으러 왔어요. 한참을 먹으러 왔어요. 한참을 먹으러 왔어요. 내 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식품일 뿐. 야 은지야 너의 선택이 옳다고. 맛있어?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동생들 잘 먹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하죠? 진짜 잘 먹더라고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와 대박! 우리 이제 순둥이 먹는 거야? 저희 이제 맨날 돼지겹이랑 삼겹살만 먹어도 돼. 업그레이드 됐네. 업그레이드 됐네. 업그레이드 됐네. 너무 설레요. 우리 언니 마지막 회식이 어떤지 알아요? 롤린 나오기 전에. 진짜? 롤린 나오기 전이야. 2017년도야. 그럼 4년 전이네? 넷이 모여서 저 맛있는 고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 너무 좋았어요. 처음이에요. 저희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 넷이 고기 먹기 처음이에요? 소고기를 먹은 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걱정돼.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서 지금. 소고기를 한다고. 유고사고! 유고사고! 부족됩니다. 진짜. 소고기까지 해. 근데 이건 누가 사는 거야? 근데 이건 누가 사는 거야? 근데 이건 누가 사는 거야? 아 이거 대표님이 쏘시는 거야? 얘들아. 언니 이거 대표님이 쏘는 거야? 너도 이거. 멤버들 이거 오늘.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대표님이 아니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멤버들이. 언니로서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더. 그러고 싶었는데 항상 그러지 못한 마음이 많았어요. 역주회 하고 나서 제가 언니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 이거 진짜 언니 쏘는 거야? 멤버들 고기 너무 좋아하잖아 사실. 그래서. 어떡해. 일단 육효 먹어야 돼. 비겁고. 갈비살. 갈비살 먹어야 돼. 갈비, 꽃은 씨 완심. 갈비, 꽃은 씨 완심. 근데 생긴 게 안 찬성이 더 맛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언니 이게 7만 8천 원이야. 훨씬 비싸.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지 않니?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어. 맥주 시켜도 돼 언니? 먹어 먹어. 다 먹어. 그렇지 그렇지. 한우 육회 하나랑요. 갈비살 하나랑. 꽃등심 하나랑. 안참살 하나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기서도 무의자의 부를.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이거는 메뉴판을 갖고 있자. 네. 여기 여기. 언니 옆에 말고 우리 옆에. 그래도 멤버들 뭔가 신나는 모습 보니까 좋네. 언니 너무 신나. 진짜. 나 진짜 이 시간을 기다렸어. 근데 나는 우리가 똑같이 돈이 없어도 언니가 많이 사줬어. 많이 사줬어. 나도. 언니라는 걸로. 우리 마지막에 언니가 사줬던 거 메뉴 기억나? 닭발. 닭발. 어 맞아. 기억나? 닭발. 닭발. 국물 닭발이랑 치킨 먹었던 거? 맞아 맞아. 망가 타서는 칼질을 하고 싶었지. 비싼 것도 좀. 업그레이드 됐네. 근데 지금 언니가 사줬어 중에 제일 업그레이드됐어. 아니. 여기서 언니. 여기서 여기에 왔어. 맞아. 여기서 저 손가락으로 왔어. 아 그거 모르겠어. 6개 나왔어요. 우와. 이게 꽃 등심? 예쁘다. 안창살. 갈비살. 오. 많이 시켰다. 아니니까. 우와. 세뻘가다. 기가 막히네. 세뻘가 막히네. 근데 언니 먼저 먹어. 먹어 먹어. 언니가 먼저 먹어. 연장자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언니가 쏘니까. 언니가 그래도 쏘니까 먼저 먹어. 돈 쓰는 사람이 언니란 말이야. 돈 써서 언니한테 먼저 먹어라 하는 거야. 연장자 이런 거 아니야. 고마워. 알았어. 돈 쓰는 사람이 최고. 이제 먹어. 우와. 맛있어?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그냥 넣자마자 녹아. 그냥 넣자마자 녹아 사라집니다. 와. 와 이거는 미친 봐. 내 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와. 장식품일 뿐. 장식품일 뿐. 야 은지야 너의 선택이 옳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밑에. 역시. 카운는 옳아. 이렇게. 오글거리지 않을까? 카운는 옳아. 나 좀 받아줘. 돈 내잖아. 카운는 옳아. 완전 옳아. 카운는 옳아. 완전 옳아. 카운는 옳아. 완전 옳아. 카운는 옳아. 완전 옳아. 카운는. 좀 좀 틀 lee. 이게 70,000원이야. 비싸다. 진짜 비싸. 나한 조각에 얼마씩?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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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삼천원. 만 삼천원. 까 그런 거라. 항상 안 übir하여. 이게 한 조각 만 삼천원이라고? 이게 한 조각 만 삼천원이라고? 언니 어떻게 해요. Sta Liberma자 시otle. 아 정말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제. 그럼 단 잘라서 6500원씩 빨리 먹어야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13000원짜리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고기로 짠해볼래? 고기 짠. 어때? 고기 짠. 하나 둘 셋 짠. 6500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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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 진짜. 이거는 꽃등심 갑니다. 얘한테 김방이 돼. 금방인데. 빛깔 봐. 윤기가 자르르해. 맛있겠다. 꽃등심. 그냥 등심 아니죠. 꽃등심이죠. 고구마. 민영 언니가 구워준 소고기. 이건 얼마야? 이거 58000원인가. 또 계산. 음. 맛있니? 음. 정말 맛있니? 또 바삭이면 맛있어. 갈비살. 아 갈비살? 갈비 거 같아. 얘도 비쌌어. 갈비살이 이 고깃집의 시그니처 메뉴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시그니처 갈비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선배님. 갈비씨.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서. 가까이 가면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TV를 먹을 듯이 우리. 아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한 번 싹 싹 싹 싹 싹. 한 번 싹 싹 싹 싹 싹 싹. 한 번 싹 싹 싹 싹 싹 싹. 야, 배도 아예 안 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다. 언니, 우리 진짜 배로 안 찼어. 언니, 간에 디벨도 안 가. 아까 여기 안심 맛있다고 그랬나? 꽃등심 하나, 안심 하나, 갈비살 하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언니? 또 시켰어. 안심이었어, 안심. 내 한입거리야, 언니. 이거 한입거리 아니야? 이건 얼마야? 68,000원. 저 조그마한 게 68,000원이야. 17,000원. 잘게 자른다는 가장 하에? 17,000원. 내 등본 되겠네. 오, 세웠어. 근데 부피가 좀 쪼그라들었어. 이게 68,000원이래요. 거기에서 진상을 부르면 어떡해? 고기가 줄어들었다니. 네가 왜 쪼그라들었죠? 수고하여. 분명히 이렇게 자랐는데. 야, 여덟 조각이야. 그럼 얼마야? 한 조각. 8,000원 얼마. 어, 그래? 이거 한 조각에? 우와. 맛있니? 정말 이 맛이야? 스테이크 먹는 것 같지? 응. 언니. 응? 언니. 우리 한우를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지금. CF를 노려봐야 돼. 왜냐하면 돈을 쓰고 있잖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한우로 홍보대사 이런 거. 홍보대사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CF를 한번 해보자.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유정이부터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어때, 잠깐. 내가 맛들어지게 구워줄게. 좋아. 일단 찍어서.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갔어, 너무 갔어. 음.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맛이야 언니. 차라리. 이놔. 언니 이랬다가 안 돼. CF 안 돼. 언니 빨리 안 돼. 빨리 해 줘. 빨리 해 봐. 아 일단 눈으로 먹고. 어 한번 멈춰줬어. 왜 잘 먹어. 아. 잠시만. 잠시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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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는데. 너 그냥. 유나도 한번 가자. 소 굿. 소 굿 해가지고. 소 굿. 소 굿. 이래가지고. 언니가 해봐. 예를 들어.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 가는 대로. 빌 가는 대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회실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듣고 있었어. 먹을 생각이 없었어 나는. 난 고기를 안 좋아해. 근데 왠지. 왠지 소이 가. 내가 붓다가. 그래서. 하나 먹어볼까? 아 나 소고기 안 좋아하는데. 원래 안 먹는데.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미처. 왜 저래. 왜아. 아. 아. 돈 쓴 사람은 달라요. 거울아 돼가지고. 저러고 놀 때가 진짜 행복하죠.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네요. 역시. 하루 먹고 좀비된 거예요? 아 어떡해. 근데 언니는 우리한테 이렇게 비싼 하늘을 사줄 만큼 뭐가 그렇게 고마운 거야? 사실 나는 운전만의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있잖아. 그때가 멤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지쳐있을 때였던 것 같아. 저희한테는 큰 시련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면서 앨범 준비를 계속하고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아니면 뭐 미뤄지게 됐다.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항상 보내면서 점점점 나이를 먹어 가니까 이렇게 되다가 내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사실 운전만의 앨범을 얘기를 했을 때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때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 안 좋기도 했고 근데 또 그게 결과가 너무 안 좋았잖아. 우리는 차 안 돼. 우린 너무 말 없네. 너는 그렇게 운전만 해. 나왔는데 너무 싸늘한 거야. 싸늘한 거를 둘째치고 우린 3년 5개월 만에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왔는데 갑자기 장마랑 태풍이 막 오니까 하반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 음악 방송에 갑자기 결방이 됐대. 아 그때였구나. 3년 5개월 만에 나왔네. 그때였구나. 활동도 제대로 못해보고 끝났을 때 그때부터 현실을 깨닫고 생각하고 우리 정말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있잖아. 운전만의 활동이 이제 끝나갈수록 나는 진짜 냉정하게 무대에 서기 싫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우리를 비춰주는 그 불빛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어. 혜연 언니가 내 거를 모니터 하다가 요정아 너 하기 싫지. 나한테 이 얘기를 건네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라는 말을 못했어. 아 난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했어.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당장 내일 내 카드값 막 그런 게 머릿속에 한가득한데 현실이랑 마주하다 보니까 꿈이 멀어지더라고. 그때 당시에 나도 처음 펀백주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하기 싫어. 나도 유정아한테 말했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 그랬었거든. 제가 역주행 되기 2주 전에 짐을 뺐거든요. 도망치듯 짐을 뺐어요. 새벽 4시에.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진짜 캐리어에 짐을 막 사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당시에 멤버들이 서로 버텨주지 못했더라면 이런 순간은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 엄마가 처음에 반대했었잖아. 내가 하는 거. 딱 그 얘기하더라. 야, 너 가수하고 잘했다. 이 얘기하더라. 와, 최고의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 봐. 아니, 엄마랑. 내가 어저께 두 달 만에 집에 갔다 왔잖아. 엄마, 아빠가 진짜 가자마자 어머,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하셨는데? 엄마가 이러는데 엄마랑 아빠 둘 다 우리 매니저 영천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 맞아, 맞아. 누나들이 예전에는 차만 타면 한숨부터 쉬고 아, 죽겠다. 그냥 한숨부터 쉬었는데 요새는 정말 스케줄이 많고 잠을 못 자고 해도 휘망차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깔깔깔 웃고 하니까 영천이도 그걸 제일 먼저 느끼잖아. 제일 옆에서. 너무 보기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일만 남았다고 나는 생각해. 앞으로도 우리 잘 해보자, 멤버들. 좋습니다. 언니, 너무 잘 먹었어. 내 주변에서 나한테 응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함이 있지 않고 제가 이제 보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답하는 업그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달라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즐기고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우 등심 튀김. 오케이. 자, 준비가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장갑 되게 좋은 거 쓴다. 이거 원래 막 냄새 나야 되는데. 고무 냄새. 무슨 소리야. 요즘 그런 장갑이 어딨어. 있어, 오빠. 있어요. 요리 방송이 특화된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점핑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난단 말이야. 가루도 막 나온단 말이야. 손 씻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예쁘다, 집. 평일에는 비나요? 대파 좀 잘 썰어? 아, 뭐 못 썰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제가 한 번 볼게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잡고 있으니까. 귀찮은데. 아, 좀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저기, 바돌봐.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면 돼. 그리고 맛술. 설탕을 두 스푼. 설탕을 두 스푼. 설탕을 두 스푼. 네. 왜 그렇게 잘한다. 아, 나 헷갈려. 조용히 좀 해 봐. 어섯이라고 네가 얘기했고 이게 뭐냐? 이게 어섯이냐? 이런 요리 프로 처음 봤어. 이러고서는 12회까지 하고 있어. 아, 참. 야, 한 사람이 왔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식초는 두 숟갈. 그게 형 소스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소고기 등심인데. 아, 소고기 너무 좋다. 진짜 질이 미쳤다. 근데 확실히 한우가 마블링이 좀 다르다. 그래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고기랑 차별성 있는 게요. 그대로 튀겨요? 진짜 됩니다. 잘나서 튀기는 게 아니고? 너너너너너너너로. 들어갑니다. 나이스. 이런 플렉스가 어딨어? 고추도 좀 다 했죠? 튀김이랑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한 1분 30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고기 튀김이지? 와, 진짜 하늘로 튀겼어 기름은 살짝 계속 끓이고 있고요 뭘 또 튀겨요? 아뇨, 다 끝났어 어, 나 이제 앉아서 즐겨야겠다 자, 이제 고기는 잠깐만 우와! 안에가 살아있네 그치 약간 바삭한 질감도 있어요 약간 있지? 약간 음! 굿 굿 부드러워요, 안이가 부드럽지, 부드럽지 양파를 밑에 jour 한번頓고 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transformed 짠! 나 이거 뷔페에서 봤어. 아니면 중어 요리집에 생선 요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 진짜. 뷔페 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스뎅으로 된 거 이렇게 열면 돼 있잖아. 위에 소스를 이렇게 끼얹어. 맛있겠다. 기름은 왜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아니, 오빠 너무 가까워. 오빠가 몸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위험하게 하겠니, 설마. 그럼요. 뭐야, 뭐야. 기름을 들이붓는다고? 기름을 들이붓는다고? 우유! 우유유! 우와! 우유! 우유유! 우와! 오, 하나도 안 무섭네? 하나도 안 무섭네? 우와, 파가 금세 노릇해졌어. 우와, 이렇게 파 향이 확 올라가. 우와! 우와! 대박! 와! 오우! 드셔보십시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랑 같이 버섯이랑 양파랑 파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쓱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지금까지 나한테 음식 갖고 장난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요리가 나와요? 나 뽑을 뻔했어.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오빠 이거. 음. 뭐지? 다른 느낌은? 힘을 숨긴 찐따라고 들어본 적 있나? 힘을 숨긴 찐따라고 들어본 적 있나? 너무 간단한 요리예요. 왜냐하면 전자렌지가 거의 절반을 했었고 고기 튀김이 좀 약간 번거롭긴 한데 안 튀겨도 돼요. 솔직히. 솔직히 안 튀겨도 될 것 같고. 안 튀겨도 되고 그냥 구워도 돼요. 한우가 있으니까 소스에 기대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소스가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뭔가 이제 한우를 먹는다는 걸 먹기 전부터 왠지 기운 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하고 아연. 정말 한우만큼 좋은 게 없어. 집합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지.